아 그러게 말해 재판장이 말이야 재판을 딱딱 말이나 끊어가고 박 변호사 말입니다 아 제가 우린 주교차에 맞았는데 난 안 맞았어요 검찰이 의사 박재기를 신청한 건 박봉주 진술에 모순점을 땜질하기 위한 거예요 어쨌든 상처가 있는 건 분명하지 않냐 땜질 안 됩니다 증인신문엔 제가 전문가에 전문가한테 좀 맡기세요 좀 대한민국의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사기꾼 빼고 내가 말할 때 끊지나 마세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저 야 너 같은 놈 때문에 대한민국 전문가가 없는 거다 에휴